장애인 학대 사례가 전년 대비 11.5%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. 피해자의 74%는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지난해 장애인 학대 사례가 전년 대비 11.5% 증가한 가운데 피해자의 74%는 발달장애인으로 조사됐습니다.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사례를 분석한 2021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. 조사 결과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,957건,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2,461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신고된 건수에 대해 학대 의심 사례를 판정한 결과에서는 의심 사례 중 학대는 1,124건으로 전년 대비 11.5%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특히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대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4.1%로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.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27.4%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, 경제적 작취, 중복 학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4.8%로 나타났고, 행위자는 부모가 43.4%로 가장 높았습니다. 이번 조사에 대해 복지부는 매년 장애인 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 심각성을 느낀다며, 장애인 학대 조기 발견과 예방, 피해 장애인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. 복지TV 뉴스 이가은입니다.